타이완을 발송지로 하는 노란색 수상한 소포에 대해 타이완 당국이 입장을 내고 최초 발송지는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정체불명의 소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처음 발송돼 타이완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부는 타이완의 세관에 해당하는 기구에 통보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면서 한국 경찰과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양국이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체불명의 수상한 소포가 해외에서 발송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어제 하루에만 모두 987건이 접수됐습니다. 소포에는 립밤같이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있거나 아예 비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관계 당국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다만 아직 독극물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무에게나 물건을 발송하는 것으로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등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명동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봉투에 발신지가 타이완이나 타이베이로 적힌 소포는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신승희입니다.